신전 뮤지엄 조문존신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기 왔던 이유가 신전 뮤지엄 돋보기 파르문가 갑니다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신전 뮤지엄 개정했는데 어떤 기계가 고장나서 한동안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픈했을 때는 진짜 줄 서서 입장하는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본 가기 전에 못 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왔습니다 자 가봅시다 계속 오고 싶었는데 자 도착 신전 뮤지엄입니다 뭔가 미래의 밥물관 같다 또 한정도 볼게요 감사합니다 트럭코드 찍으시면 이렇게 문 열리고요 거리는 기념으로 가져가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데요? 재밌다 이거 신입사원 한국에서 보면 보통 회사 다니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선배 아하 선배 어제 아하 진짜 너무 아쉽네 선배가요 어제 술자리 있었는데 저 엄마 혼자 놔두고 집에 혼자 갔거든요 아 진짜 언제 없어요 선배 그렇게 하는 드라마를 많이 봤습니다 자 입장하면 이런게 생겼네요 신전 떡볶이가 약간 매운거죠 약간 아니네 아마 너무 매운거죠 많이 매운거죠 와 파리 시식하고싶다 와 여기 너무 재밌는데 이것도 배우고 가시죠 1919년 4월 신전의 씨앗은 태국 북구 칠선톤에서 이 씨앗이라는게 가게 오픈을 교형하는 거였구나 그래서 일본 치점도 있고 베토남도 있고 호주도 있고 이렇게 적혀있는거네 한국 떡볶이라고 하면 신전 떡볶이라고 할 수 있겠네 여기는 미르트타워 가와잉 헬로 눈으로만 봐주세요 신전 떡볶이콥과 함께 신전의 꿈과 희망을 삼아 만든 곱스토리 렉션 신전 떡볶이콥 전개 그리고 여기는 고춧가루 만드는 방법 같은거 카레도 돌아있고 후추도 돌아있고 고춧가루도 돌아있고 신전 페우다 오오 신전 페우다래 총 회사 비밀인것 같아요 사르 Data 사르큰도 하고 셀큰 BAR 칼스 pierwszy 오오오오 지금 카레인데 카레 냄새 하나도 안나네 만지는거만 쓰 зн hospitals 냄새 없었어 크라이 러브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시시 봐 essa 드디어 가까이 오면 재밌겠다 자동 시간을 5초입니다 오! 여기서 절을 시켜주는 거네 그리고 구입호스 뜯으면 기계가 자동합니다 손 소독 말렸어 말렸어 에어샤워하기 에어샤워하기 바를 수 있어? 뭐야! 뭐隻?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끝났어? 끝났어? 뭐야? 이거를 맞으면 나갈 수 있구나. 뭐를 주시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시식전이고 이것도 더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신촌 떡볶이 먹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먹어볼게요. 신촌 떡볶이는 약간 기르고 두겁지 않는 편이네요. 음! 가래맛이 난다. 음! 제가 신촌 떡볶이 맵다고 많이 볶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안 맵네. 김밥 띠. 음! 이김이 지금 튀기는 건가? 너무 뜨겁다. 맛있어요. 호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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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하ях이란cówние. 오늘은 동환지기이랑 호떡이 모를 하기를 저도 ан단eping. 어야 establish대. 솨소 ת casi 국 continuing의 특징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다리 것이에요. 다른 가게보다 카레맛이 생긴거 같아. 카레향이 높아요. 그리고 호찌다 호찌code 현떡. 호찌향. 이 부분도 진짜 생긴 것 같아요. 사랑이 진짜 없어요. 지금영 쓸 수 있을 때요. ität continued regeneration destin. 리필도 가능해요? 다시 먹는 거 끄지세요라고 하면 리필 코너에서 키티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신전 떡볶이는 맛있어요? 맛있었는데 이렇게 입사했어요 원래 좋아해서 입사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직원분은 신전 떡볶이를 좋아해서 여기에 입사했다고 합니다 저도 신전 떡볶이 좋아합니다 여기 입사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여기 입사하겠습니다 신전 떡볶이 먹어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오 여기 초밥집 같은데 초밥이 올 것 같다 저쪽에서 꾸미시고 다시 이쪽에 오시면 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음 여기는 코뿔 그미는 것만 하는 거네 자 이거에 금여볼게요 우목 친구랑 치즈볼 친구랑 김말이 친구가 있네요 김말은 검은색으로 짜잔 김말이 솜씨 좋던 거요? 저는 솜씨 진짜 안좋은데 지즈볼은 지금 나를 먹으려고? 내가 이제 먹는 걸 알게 돼서 지르마하는 표정 이거 오목이지만 그냥 오목이면 재미없으니까 미용크게 미용으로 만들게요 at least 질 aur재며 아무런 안용 비傷 거부릇 민give 여기서 코뿔을 소독해 준대요 우유로 맨을 해주세요 오늘 extracted use 그래도 맨을 할게용 귀엽니다 여기서 코브를 소독해준대요 매운맛 매운맛 많이 매울 수도 있으세요 아 그래도 매운맛 할게요 제가 먹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거니까 우와 진짜 대박 세상에 하나뿐에 3분이 됐네요 여러분 저는 3주내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킥크보드? 피 흘릴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마 피 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기대도 되는 걸까요? 아 그냥 피 흘릴 수 있겠다 여기 소리는 적혀있네 귀 저는 170cm이 있으니까 오 올리는 거 오 이런 것도 무료로 비료해 주신대요 자 오늘은 제가 계속 오고 싶었던 떡볶이 발문깡 갔다 왔습니다 효과적으로 말하면 너무 재밌었어요 시식도 하고 만들 수 있었고 기계도 버릴 수 있었고 계력도 너무 귀엽고 근데 너무 손님이 오는 게 안타까워요 이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와주세요 재밌게 놀다 가세요 제가 온 김에 가도 될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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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נ Pedon